지금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 의혹과 이슈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상병특검법은 일단 국회를 통과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장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건은요. 현재 등장한 게 아닙니다. 2019년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보나마나 민주당 사람이겠지.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떠드는 게 그 당시 치열한 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치열한 수사를 안 한 건 또 누구냐 했더니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 검사장입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했었고 특히나 마지막 1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얼마든지 기소를 하려고 했다면 기소하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소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해서 혐의가 명확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과연 기소를 안 했을까요? 그때도 못해놓고 왜 이제 와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도대체가 앞뒤가 맞질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이 의혹을 가지고 계속 거론하는 것은 정치 공세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판 논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의 진술이나 김성태 회장의 진술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다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시도를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한마노라는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걸로 밝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었냐 하면은요. 자기가 검사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지만 사실은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검찰과 세미나를 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위증으로 밝혀졌고 수표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노라는 사람이 위증으로 징역 2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한마노에 대해서 검사들이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2020년 7월에 무혐의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수긍을 못해서 2021년 3월에 다시 대검찰청에서 또 무혐의 결론을 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의 의도는 저 의혹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